안녕하세요 가족치료 전문가 이나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조라는 것은 가족 안에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지 위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로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남편이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할 때 아내랑 하지 않고 시어머니랑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내가 자녀의 문제를 남편을 배제하고 자기 친정어머니랑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김치를 싸들고 오시는데 이것을 왜 싫어하는지 과연 김치가 싫은지 다 구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요즘은 장모님이 또 많이 딸의 가정에 관여를 하시면서 사위들이 장모님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구조적인 문제예요 두 사람이 견고하게 부부의 체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가 한 단위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는 분리가 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끌어들여서 거의 심리적인 배우자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자녀는 부모의 배우자화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주 이상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배우자 역할을 하게 돼서 굉장히 큰 어떤 자녀로서 할 수 없는 중학생 자녀인데 어머니가 이사를 갈까 말까 아파트를 살까 말까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댁과의 갈등에 대한 의논을 자녀랑 하게 되는 경우 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건강한 가족에서는 건강한 구조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 역할하고 자녀는 그냥 편안하게 자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조부모는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들이 그들만의 가족을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줘요 명확한 경계선을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이 세포분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제가 아는 많은 여러 가정들에서도 보면 며느리가 이미 중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 가면 항상 객이 되어 있는 주인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들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우리 식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식구 안에는 며느리가 포함되지 않는 거죠 물론 사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잃었으면 우리 식구라는 것은 자녀의 독립된 가정을 조금 더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가족 안에서 전형적인 삼각관계로서 문제가 되는 구조는 뭐냐면 부부 갈등을 통해서 아버지가 왕따를 당해요 아버지가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유리된 위치에 있고 어머니가 자녀들과 연합한 형태이죠 어머니는 자녀들이랑 완전히 한 팀이 돼서 가정을 꾸려가게 되는데 아버지는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대외적으로 성공을 거둬더라도 자기의 위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문제가 되는 구조 그래서 자녀가 마치 한쪽 부모의 배우자 급으로 올라간 거죠 자녀의 위치에 있지 않고 근데 배우자 급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는 배우자의 위치에서 또 다시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또 만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의식을 하지는 않아요 아 내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결혼을 하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들이 가족이 사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남편은 약간 두 집 살림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내랑 알콩달콩 잘 지내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 어머니를 소홀하게 하는 건 아닌가 내 어머니가 외로워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구할 때 시어머니랑 같이 있기 위해서 오히려 시어머니 사는 쪽에 가서 직장을 구하고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돼서 자기는 어머니 쪽에 가서 지내고 그 다음에 아내는 시어머니 모시는 거 싫어하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이거 다 문제가 되는 구조이죠 이번에는 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가족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가족은 정말 착한 가족이었어요 어떤 부부였냐면 둘 다 공부도 많이 했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다 커리어맨 커리어오먼이었는데 그렇게 행복한 걸맞는 결혼을 했고 잘 살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두 사람이 다 너무나 직업이 좋고 또 잘 나가니까 직업을 그만두긴 뭐하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은 상태에서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거죠 약간 이제 이 젊은 부부보다 나이가 많은 이미 자녀가 둘 있는 부부였는데 여자 쪽에서 이제 이 두 아이를 키워준 거예요 너무 잘 키워서 이 젊은 부부는 믿거라 하고 여기에 맡겨놓고 더 승승장구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것도 더 믿거라 하고 잘 키워주니까 아이를 또 하나 더 낳은 거예요 그럼 점점 이쪽에서 키워주는 아이를 보살펴주는 쪽에서는 일은 더 늘어나면서 또 수입도 많아지죠 왜냐하면 전문직 부부가 보기에 너무 애쓰고 너무 온 마음으로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훈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사례비도 두둑하게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근처에 살았는데 그 집에 가서 많이 밥도 먹고 어떨 땐 너무 늦는다 그러면 또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그쪽에 살림을 축을 내는 것 같아서 거의 식비 내지는 이런 장볼 때 보면 이 젊은 부부가 두 배로 해요 그래서 그쪽에 살림까지 다 도맞춰주는 구조가 됐어요 또 이렇게 잘해주니까 돌봐주는 분들은 더 성심으로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이 두 꼬마들이 젊은 부부의 자녀들이 부모를 잃어가는 거예요 너무 믿거라 하고 이쪽에 다 맡기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저녁에 늦게 오건 뭐건 외국 출장이건 언제나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부모와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고 부모로서 좋은 애착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케어는 겉으로 해서의 케어는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케어를 하면서 돌봐주는 가족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는 여기서 너무나 많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받고 또 식생활비도 다 이쪽에서 대주기 때문에 수입이 점점 두둑해지니까 이 사람의 남편이 직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좀 심심풀이로 그냥 하는 정도로 일을 하고 점점 아파로서 가장에서의 역할에서 조금 더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그쪽의 자녀들이 그쪽 자녀들은 이제 사춘기 나이가 됐는데 점점 아버지를 무시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잖아 가끔 보면 젊은 부부가 우리 외식하는데 또 다 같이 하자고 해서 여러 식구가 다 같이 가서 굉장히 멋진 호텔에서 밥도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까칠한 사춘기 자녀 돌봐주는 집에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 실력으로는 이런 데 못 오는데 이런 까칠한 이야기를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점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구조가 점점 얼그러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이거는 마음이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시 구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두 집의 경계선이 분명해야 돼요 이쪽 집과 이쪽 집이 아주 분명하게 경계선이 있어서 각자 각자 집에서 있어야 되는 역할 또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에서의 한계가 있는 거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가는 거 이래야만 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죠 요즘 또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젊은 부부들이 직장 생활 때문에 자녀 양육을 못 해서 조부모한테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조부모가 너무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다 보니까 조부모가 부모가 되는 거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녀들은 아무리 조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더라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상처로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부모가 부부 체계로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모로서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즘 뭐 자녀들을 정말 존중하면서 친구처럼 키워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그런 가정환경은 뭐냐면 긍정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 밤에는 우리가 안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지 않고 나 잘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난 너를 존중해 이거는 아이한테 좋은 환경이 못 돼요 그리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부모 역할을 해도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요 가능하면 부모가 부부로서 해결되어야 될 성인으로서 해결될 문제들은 성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자녀한테 전달되고 걸러야 될 건 걸러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의 침실이 자녀들한테 열리지 않잖아요 인틈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되 이 경계선이 너무 리지드한 거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건 문제가 돼요 이 얘기는 절대로 내가 너한테는 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만들겠죠 그래서 경계라는 것은 명확하되 부분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부모의 침실이 절대로 자녀한테 공개되지 않기는 하지만 아이가 아팠을 때나 이랬을 때 인틈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충분히 엄마 아빠한테 와서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유연함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구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들면 좋은 건강한 구조가 무엇인지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각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하지 말아야 될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